정신 차려라 법정서 소리치 나네 이화영 부부에게 무슨 일이 그래서 조선일보가 진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진짜 제대로 보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 센 구라를 쳐놨어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화영 부인이 운동권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강곡히 지금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해광과 일을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짜 괴담에 휩쓸려가지고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돕고 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난동을 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취재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법정에 갔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법정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리친 것도 목소리가 좀 크게 얘기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거기서 잘 안 들리니까 조용하고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맨 끝에 앉아 있고 여기 그 앞에 또 단상에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있으니까 작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마이크에 바로 대고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얘기할 때는 법원에서 좀 큰 소리로 말을 해야만 판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남편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있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법무법인 해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대표 변호사로는 임성근 변호사가 있어요 잠깐만요 임성근 변호사 임성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잠깐만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임성근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자 법무법인 해강의 홈페이지 대표 변호사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저기 두 번째 저 사람 임성근 저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사법농당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놀랄 게 있었던 빨간 펜 선생님 했던 그 판사 그분입니다 후배 판사한테 야 판결문 이거 고쳐져가 이래가지고 빨간 펜 적고 그랬던 그 사람 최초의 판사 탄핵 당할 뻔했던 그 사람이 여기 들어 그런데 이런 로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펌에는 입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분은 탄핵도 안 당했잖아요 그때 먼저 사표 수리가 됐나 뭐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이 기각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분은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개업이 가능해요 개업을 할 수 있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고위 판사들은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죠 고위 판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김현장이라든지 태평양 광장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무부인 해강은 갈 수가 있죠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게 매출액 기준이었나 해서 100억 이상 법인이에요 아니 100억 이상 돈 버는 회사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준으로 20대 로펌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정확히 기준을 제가 다 외우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연하죠 있으나 마나는 거네 그러면 전관이 그냥 뭐 99억 버는 데는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럼 그런데 이제 뭐 혼자 버는 건 아니니까 그 안에 변호사님들이 여러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매출이니까요 매출 규모가 1위 딱 따지면 그런데 그걸 이제 좀 더 강화해야 돼요 취업 제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많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관예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정관 비리들이 주로 고위직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게다가 이 회강이 또 뭐가 문제 있냐면 여기에 또 구성원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되어 있어요 쌍방울 사회이사 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이와영 부지사를 함께 지금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홈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자 임성근이 저렇게 떡하니 대표 변호사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임성근을 이와영 부지사를 임성근 판사가 좋게 해주겠어요?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뭐 이상하다 보잖아요 다만 이상한 이분이 어떤 논란이 됐던 분이 지금 대표로 있다는 것뿐인 거지 그 나머지는 뭐 연결된 건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임성근이면 이해찬의 신복인데 이와영 부지사?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자기는 민주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온갖 선동을 당하고 나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펌 특성상 각자가 또 별개로 변호사들이 자기 하는 일에서는 대표도 원래 간섭을 할 수는 없어요 담당이 아니라면 그게 일단은 원칙인 거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펌에 다른 변호사님이 계세요 누가? 자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구성원 변호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분 유영춘 변호사님이 저분이 쌍방울 사회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쌍방울 사회의사로 사실은 김성태를 변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쌍방울 회장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사회의사가 당연히 저런 거 하라고 사회의사 시킨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많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로폼에서 이화영이 변론을 받는다 그럼 무조건 쌍방울 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과 김성태가 지금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공범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같은 사건이나 동일 유사사건에서 공범관계로 엮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모두 이 법무법인 해강에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이건 너무 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경심 교수가 지금 4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자체로 불법은 없어요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김성태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면 김성태를 위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당연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이 거부됐다면서요? 이게 부인께서도 접견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접견 신청을 할 때마다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체가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접견이 취소되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접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남편 접견하러 가겠다는데 자꾸 그때마다 불러내는 거야 그러면 조사받으러 나가니까 접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남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김성태는 당연히 북한에다가 돈을 준 게 사실이 되면 국법법으로 걸어야 되는데 국법법으로 걸지 않고 외국한 관리법 위반으로 걸고 그것만 걸었죠 약한 걸로 약한 걸로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온 대서투피를 다 해버리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께서도 자기가 다시 정정 얘기를 했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론이 받아 적지 않죠 충격 아닙니까?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첫 번째 왜? 부인이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다 그럴 때마다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데려가서 진짜 어떤 수사를 한 겁니까? 예전에 악독했던 경우는 한명숙 장관 같은 경우 그때도 주요 증인을 만나려고 할 때 검사가 불러서 그냥 세워놨대요 한쪽 구석에 앉혀놨대요 수사도 안 하고 그렇게 모욕을 줬던 때가 있었다는 접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하필이면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는 임성근이고 그리고 거기에 쌍방울 사회이사였던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김성태를 변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의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난데없이 갑자기 검찰에서 흘린 것이 분명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비슷한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나도 내가 안 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법무법인을 해임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공공관계라면 당연히 한 폼에서 해도 돼요 하는 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공공관계라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관계에서는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면 한쪽의 입장을 대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당사자는 모든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했어도 그럼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말이 다르고 이쪽 말이 달라 그럼 김성태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이화영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양쪽이 한 걸 그대로 다 주장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게 변론의 어려움이 있으니 어려울 수가 있으니 지금은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를 땐 당연히 다른 로펌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라떼사랑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 차단시키고 가둬두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다 김성태 진술가 딱 맞아떨어지게 진술을 짜맞추기 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설해 드리니까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애초에 법무법인 해광을 왜 선임했는지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회이사로 일했던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혹시 소개받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죠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데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뇌물만 해광이 맞기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치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재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받을 때 뇌물만 처음에 할 때 뇌물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맞게 됐나 해광이? 이런 식의 궁금증은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전체 다 취재는 못해봤지만 만약에 해광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자기가 변호를 갖다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런 저희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변호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게 진짜 만약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의혹들이 진실이고 그게 밝혀진다면 이건 변호사라스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그렇죠? 자격 박탈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개입을 해가지고 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특정 의뢰인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의도하지는 애초부터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변호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모이모님도 그렇고 마라토나님도 그런데 법무법인 해광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압박을 주면 변호사도 사람이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듣게 됐을 때 그리고 이게 같은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담당 변호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비밀 보호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안 돼요 구성원 변호사끼리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지정 사건이 아니면 그런데 어차피 대표 변호사로는 다 결제가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그래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려도 돼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우리 로폼이라는 게 조금 구조가 달라요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모든 사건을 다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파트너 변호사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독립적 이사 정도 수준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 있는 사건 자기 라인 사건과 타 라인에 있는 사건은 결코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임성근 판사 라인에 이 사건이 있다면 의심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요 그렇다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둘 다 진술이 비슷해 같은 방향이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 없고 당연히 공공관계는 한 펌에서 맡아요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이익이 되면 한 사람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산장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떡장수인가요? 국수장수 국수장수와 우산장수를 자녀로 둔 아버지의 입장의 롬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적고 해가 뜨면 국수장수가 적고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소 적절해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지가 않으니 좀 더 그러면 효율적이고 더 좋은 변론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한 명은 다른 롬폼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는 게 부인의 입장인 거고 그게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부부싸움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고 부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보도를 안 합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죽었어요 아니 김성수 tv 정도의 유튜버가 이렇게 같은 패널과 함께 조금만 취재하면 나오는 거를 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북송군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가 그래서 8월 8일 이화영 법정 증언에 관심 쏠려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이화영이 말 바꿨고 그리고 그 말 바꾼 걸로 8월 달에 구속하겠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홍천이 여기서 합류했어요 한동훈이 자신 있어 하는 걸 보니까 8월에 구속될 것 같다 이야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검사 출신들은 진짜 이제는 민주당에서 아주 싹을 자르던 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 이건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출석을 어제 했어요 검찰 출석을 그래가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사실 이화영과의 그 사실을 참고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은 거죠 여기서 대박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쌍방울 김성태는 3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전화기를 놓고 통신기록 갖다 놓고 뽑아가지고 확인해봤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 인사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재명하고는 단 한 번도 없고요 식사조차 저기 뭐 기업인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조차 없고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하고는 딱 한 번 김성태가 거짓말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오보낸 신문들 다 긴장해라 안 하면 나부터도 고발할 테니까 김성태가 3번 만났다며 김용을 그런데 제목도 쌍방울 대북 송금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제목을 빼요 한 번 만났다 이렇게 김성태 3번 거짓말이다 이렇게 제목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취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기자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취재를 하고 제대로 재판을 갖다 들여다보면 김성태가 확실히 회유된 듯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것이 펌펌이 재판에서 깨지고 있었고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니까 검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화영을 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이화영 같은 그런 사람의 거문을 대놓고 피해를 한단 말입니까 검찰에 그렇게 간덩이가 큰 검사가 있습니까 너 있잖아 자세야 너 너 같은 놈이 있잖아 태블릿 피치도 완전히 조작해놓고 지금 이건 심각하다 이건 진짜 민주당이 끝까지 달라붙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대응 지금 보면 그래도 법률위원회에서 김성태를 왜 왜곡한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했느냐 그렇죠 그거 갖다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런 것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왜 이상하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 전 국민을 갖다 김성태 하면서 무슨 깡패 두목 되게 나쁜 것처럼 엄청 홍보를 했잖아요 알렸잖아요 피사지 공포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기소할 수 있는 다른 죄목들을 냅두고 가장 약한 거 하나만 기소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데 북으로 돈 보내서 무조건 국보법 아니야 맞죠 북한 사람하고 만나기만 해도 국보법이라고 하는데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요 돈 보낸 게 그래서 개뻥이라고 생각이 든다니까 아니 검찰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외국한 관리법이니까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 외국인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조선족한테 주고 북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기는 되게 많았어요 많죠 국정원들도 사기당하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북한에 직접 돈을 전달 못하니까 거기에 탈북자들이 거기에 또 친인척들 살고 계시니까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조선족 통해가지고나 그 연변 쪽 사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런데 실질적 돈을 줬는데 하나도 전달 안 하고 배달사고 많이 나요 그래도 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특활비를 쓰는 거야 자식아 니들처럼 명돌 떡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저도 좀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특활비 얘기하니까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가 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수통용이었어요 윤석용 3차장이 한동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하고도 가끔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가면은 거기는 우리들하고 먹거나 하면은 구내식당이에요 그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자기네들은 비싼 소고기 먹으러 다 가고 우리는 구내식당이야 아크로비스타 안에는 한우집 그런데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가요 구내식당 그런데는 검사들끼리만 가나 봐요 그러니까 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원규는 급이 낮아 그러니까 저는 구내식당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뭐 구내식당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밥 먹는데 그럼요